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8월 31일에 실시한 9월 모평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고등학교 1학년 풍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 풍만 애들이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도대체 이런 모의고사를 왜 보는 거야 수능에 대한 연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들아 전국에 있는 자신의 어떤 포지션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질까 과학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데 항상 모의고사가 끝이 나면 후련함 보다는 아 정말 좌절감을 맛보봅니다 야 이거를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우선 우리 풍만 애들 모의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좀 더 매진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 내신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주시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는 풍만 애들은 뭐가 돼도 됩니다 그냥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모의고사는 특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를 치르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건데 선생님이 이 신문제에 대한 오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역시 우리 풍만 애들 물리랑 화학을 아 그렇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리화학을 잘하는 방법은 얘들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왜? 생각 머리를 굴리라고 하잖아 머리를 굴려봐 이런 사고력과 응용력은요 우리 풍만 애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16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화학, 화학에서의 탄소의 공유결합 그 가지수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무려 오답률이 72% 10명 중에 2명 맞춘 거야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찍어서 맞았겠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어려웠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데 의욕이 없었거나 어차피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대강 찍지 뭐 이렇게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본 다음에 이렇게 장풍이랑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작의 사망이 올라가잖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시기에 접근이 잘못됐구나 내가 어떠한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는 자꾸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성하고 채우고 반성하고 채우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향상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충돌과 안전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푹신한 태권도 보호대도 마찬가지고 스펀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유아 보호용 모서리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기형이은 디귿이에요 이건 얘들아 1번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 맞아줬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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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번 자 2번부터 우리 공마들이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알카리 금속입니다 일조건설 썼어요 근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관 입구에 무엇을 대어본다 나트륨 조각을 넣습니다 물과 반응하면 얘들아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만 봐야 해서 미친 듯이 만들어 미친 듯이 배웠던 거예요 수소기체 수소기체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불씨를 갖다대며 뻥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건서로 알카리 금속입니다 물과 녹으면 물에 녹으면 알카리 바로 염기성을 띈다는 것이고 염기성은 어떠한 용액을 떨어뜨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만나면 부끄부끄 부끄부끄 붉은색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왜? 갑자기 얘들아 여기서 장풍이가 설마야 이런 걸 내냐 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성냥뿌리냐? 꺼져가는 불씨냐? 수소니까 얘들아 펑 소리가 내는 거야 갑자기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대는 거냐? 성냥뿌리냐? 아 갑자기 멘붕이 딱 됐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통해서 아 2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꺼져가는 불씨는 산소 꺼져가는 불씨가 확 살아난다 그러면 산소를 확인하는 것이고 성냥뿌리를 갖다대면 뿡! 가연성 기체의 수소를 확인한다라는 것도 요번 시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좋습니다